자 내가 왔다 데드 스페이스 마지막 챕터입니다 와 여기 다시 오게 되다니 야 미쳤다 미쳤어 자 오늘 데드 스페이스 엔딩 달릴 겁니다 얼마나 분량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지금 오늘 꼭 끝내야 돼요 야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버그야 또 야 왜 이래 이거 어 됐다 당황스럽다 게임이 와 이런 버그가 걸리네 왜 왜 그래 왜 왜 뭐 시작부터 아 이 친구가 저번에 제 머리 먹었던 그 친구 그 합체버전입니다 합체버전 이제 이래 분해해요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완전 크다 키다리 아저씨인줄 여긴 뭐야 어 플라즈마 코터 마지막 업그레이드 드디어 방금 전에 작업대 있었잖아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고 옵시다 플라즈마 코터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열렸어 다 열렸어 다 열렸어 와 근접 공격으로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어 플라즈마 코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 공격을 날리면은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다고? 어이 궁금한데 노드가 하나밖에 없네 이쪽 길로 가자 이쪽 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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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탄창 용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데미지를 거치는게 중요하죠 빨리 모아야겠구만 자 인벤토리의 아이템이 지금 루비 하나 있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팔면은 노드 한 세개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아 14,000원 있어요 오케이 일단 팔아보자 이거 팔고 하 포스건 탄창 10개는 좀 선 넘는데 아 몰라 질러 아 아싸 노드 세개 살 수 있다 뒷일 생각 안함 예 블라즈마 코터 풀 업그레이드 해야지 신난다 빵 빵 빵 근접 공격이 바뀌나? 한번 해보자 뭐 뭐 뭐가 바뀌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가보자 아 세이브 해 세이브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다는게 그냥 공격 범위가 넓어진다 뭐 이런건가 그냥 바닥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져요 뭐 이런건가 그냥 바닥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져요 아니 뭐야 그냥 공격 범위가 넓어진 느낌인데 그냥 아 뭐야 괜히 업그레이드 했어 아니 좋아진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차피 근접 공격 잘 쓰지도 않는데 아니 난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엎드려 있는 적 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줄 알았어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라고? 뭐 잘못 왜 이렇게 때리면서 스페이스를 눌러? 스페이스 누르면 그냥 돌아가 이거 왜 그저 돌아갈 뿐 여긴 또 뭐냐 안테나 배치 어 어 뭐 되는거 없어 당연하지 여기가 어딘데 뭐 왓더 파악 와 안 날아가고 여기 붙었어? 야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도는데 어 어 아닌가? 일단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이 고간은 어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캐논으로 쟤를 쏴서 없애야되는거지 어렴풋이 이 비슷한 미션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리지널에 있었던 장면인가 오리지널에 있었던 장면인가 오리지널에 있었던 장면인가 자 여기에서 내가 설정을 하고 타격 명령 타격 명령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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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좀 소박하다 쏘는게 이빛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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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 캐논을 파괴하는구나 아 아 야 야 극네 막 아 여기 산소 충전기 있다 캐논을 다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쟤를 조져야되는거구나 오케이 마스티얼 타겟팅 에네이벌드 아파? 빨리빨리 죽으냐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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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탄일 뭐야? 잠깐만 나 산소 산소 어어? 아우 야 이거 컨트롤이 어우 어렵네 정신이 없네 죽진 않겠지? 아 일단 여기 캐논 부서졌고 ul 긁는다 긁는다 위로 어 뭐야 나 맞았어? 이걸 왜 맞노 으어 위로 пят jou 오우? 왜 이렇게 드러워,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이악.. 총에 걸려서 에? 부서졌다고? 야! 아잇 뭐야? 야! 캐논 다 부서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야, 죽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해! 어 어 어 긁는다 긁는다 그 그 그 그 그 야 진짜 위험해 이거 어떻게 깨! 저거 그냥 내가 쏴? 아 내가 쏠수도 있구나 잠깐 잠깐 숨이 모잘라요 숨이 모잘라요 어 던져 이걸 집어서 던져 집어서 던져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나 목소리 되게 아파 보이는데 와 깼다 아 야 보통인데도 겨우 깼네 어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회복! 회복! 회복킷이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설마 죽겠어? 하다가 가는거야 야 미리미리 세이브하자고 자 안테나 이미 늦었겠지 저 봐라 저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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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저게 이제 군용 구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군인 네크로몰프랑 싸우겠죠? 군인이 네크로몰프가 되다니 정말 짜릿하군 군인 네크로몰프가 되다니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에요? 나 이.. 여기가 아닌가봐 와 야 근데 슈트 그래픽 진짜 볼때마다 감탄밖에 안 나온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에잇? 밖으로 나가야돼? 여기로 가야된다고? 여기서 뭐 또다른 문이 있어? 아니 내비게이션 왜 있다고야 어디로 가라고 아 저쪽 이렇게 넓은 우주라면은 아이템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저 밖에 안나갈게요 착하게 살게요 죄송해요 아 소리 불길해 자 agora 박은 구조선 안으로 들어가는거에요 음 상태가 많이 안좋구만 싱글라리티 코어 가져오기 어? 저기에 노드가 있어 하지만 들어갈수 없어 어? 어? 방금 뭐 지나갔어 봤어? 얘 뭐야 울지마 강하게 커야지 어? 위에 아이템이 들어있냐 어? 바로 서 아아 좀 회복됐다 여기 가도 되는거야? 탄도 처리 뭔가 되게 하라는 게 맞네요 내 기억이 맞다면 원래 이렇게 개피인 상태에서는 작업대에서 HP 업그레이드 한 번만 하면 이게 이게 데드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군복입니다 군복 약간 해골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멋있죠 여기 원본이 있네 작업대에서 HP 업그레이드 하면 풀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서는 안 그런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나중에 HP 없는 상태에서 작업대에서 HP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oh 왜 저래 제 이상해 움직임이 이상해 움직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저래 맥 걸렸어 벙을 걸렸어 군인 네크론 오프는 어 지금 설명하네 스테이시스 내가 쓰고 있는 이렇게 슬로우 걸 수 있는 그게 체내로 들어가가지고 병합돼서 그 반대로 지금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옴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사기사기 개사기 이쪽이 길이 아니니까 이리로 가야겠네 여기가 어디야 뭐 이렇게 다 배터리가 꽂아져있냐 여기 노드 있지? 하하 난 똑똑해 어디 작업대 없냐 여기는 아예 갈 수 없게 막혔네요 왜 여기에 배터리가 꽂아져있지? 사라 나와 으악 뭐 뭐야 뭐야 아 뭐야 배터리가 빠졌네 이 쓰레기 어쩐지 저기로 가 아 그럼 여기 있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꺼져 아 배터리도 같이 꺼져버렸네 이자기 오 뭐야 완전 빨라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그 빠른 무엇도 소용이 없지 여기다 다시 넣어주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쟨 누구야? 방사능 위협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는 체력이나 캐릭터 전투 상황이면 목소리 톤이랑 대사가 바뀐다던데 아 그래서 아까 개 피웠을때만 아 이러면서 얘기했구나 와 HP에 따라 그게 그 바뀐다고? 대박인데? 디테일 진짜 미쳤다 닥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그것이 방사능일지라도 뭐 어떻게 해야돼 일단 적들을 말살시키고 생각하자 존맛탱 폭발물 던전 아 여기에 여기 폭발하면 죽는구나 하긴 탄두가 있는 곳인데 나 왜 그랬을까 음 체크 포인트 완전 개념 안 터트리게 해야되는구나 안 터트리게 해야되는구나 너 뭐 어떻게 공격할건데 폭발물 없어서 어떻게 공격할건데 된거야?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탄두를 발사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전력 내가 다 끊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모든 폭발물을 봉쇄하라는걸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어? 여기 배터리가 필요한건가? 배터리 갖고 와야되나? 어? 밖으로 못나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쟨 왜 저기있어? 아 여기이 오우 오케이 오케이 탄두 제어 탄두를 발사 저기 문이 안열려있는 아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오우 오우 와우 크리픽 버스 오케이 워허헤드가 클리어 하내드 이것이 잘 어울려 밸러가 그냥 파트롤에 있다면 왜 누크를 가져와 그리고 타겟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뭐지 그래 알았다 지금 지금 미니션 소식을 다운로드해 으하하하 얘가 어디야 무기고 으아아아악 잠깐만 ㅋㅋ 잠깐만 ㅋㅋ 나 나 타 타는 상탄없는 데에에에 타타 꺼져! 꺼져! 꺼지라고! 뭐야 아이템을 왜 이렇게 많이 줘? 고물창고인데? 저장하고? 저기 멀리 뭐가 있어요! 골드 반도체! 좋아요 이거 던지면 폭발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누가 봐도 폭발물인데? 야 근데 왜 자꾸 펄스건 총알을 줘? 아 여기가 아 여기가 거기잖아 군용 구조선이어가지고 그 군용 무기가 펄스건이거든 그 펄스 라이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기랑 관련없이 이 탄약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고증실이었다 현실고증실이었다 이거 들고 다녀야지 뭐 나올 것 같아 왜 뭐 왜 왜 한 번 더 흙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잠깐만 나 총알없어 총알이 없어 타고 있어? 아 왜 재장전 아우야 작업대를 만나서 체력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먼저일까 내가 죽는게 먼저일까 아주 짜릿짜릿하구만 저긴 뭔데 다 잠겨있냐 마스터 등급인가 이제 퍼스트 하나는 그만주고 다른 총알 좀 줘요 이건 뭐야 아예 그냥 잠겨있는데 뭔가 권한 등급 이런거 없고 그냥 아예 안 열리는데 사격장 사격장을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저기 나 총알 없어 얘들아 아 이거 총알 달잖아요 자 야 열어줘 야 나 펄스건 갖고 올게 기다려봐 이 주변에 뭐 먹을거 없냐 뭐야 아 점수가 0점이면은 애들 나와요 그딴 게 어딨어 죽어 와 뼈밖에 안남았는데 살아있네 아 좀 가 가라고 뭐야 얘 왜 안끊어져 왜 이렇게 세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야 0점 줬다고 네크로워프 부르는 미친 곳이 어딨어 어 뭐야 아 나 이거 잘 쏘면은 보상으로 이거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애들 다 잡으니까 여기가 다 열리네요 쩐다 이 정도면 인정이지 뭐 아이템 더 없어 없는데 갑시다 게임 뭐야 와 그래픽 봐봐 진짜 미치지않았습니까 군인 머리 왜 또 아이고 다리를 잃었어 어떻게 내가 붙여줘 괜찮아 언제 죽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와 목숨이 질기다 너 그래 계속 그러고 있어봐 내가 살려줄 죽었어 피 퍼지는거 봐봐 죽었어 와 뭐야 이건 뭐 아 애들 뛰어 온다 잘 가 나이스 아이템 감사해요 이런거 잘만 이용하면은 뭐야 리콜? 너 왜 여기있어? 자, 스테이시스로 슬로우 이제 가면 되는 거냐? 뛰어! 어, 무서워! 슬로우 이게 왜이래? 이게 뭐 사후발작 이런거냐? 뭐야? 야, 이제 네크로몰프가 무전기도 이용해? 첸 죽었어 해먼드가 부하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졌네요 리메이크 되면서 저쪽 반대편은 아예 못 가는 것 같고 상자들 뒤에 문이 있다고? 어디? 어, 그러네? 아, 여러분들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 못 봤어요 다 막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군수품 빛 탈의실 이야아 아주 두근두근하고만 탈의실 못 참지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냥 아이템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자, 어디로 가야돼? 와, 분위기 개싸해 저장 애들 탈출 포트 타고 갈려다가 여기에서 다 죽었나봐 어떡해? 탈출 포트 타고 갈려다가 여기에서 다 죽었나봐 여기 왜 스테이시스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아, 그래 누가 봐도 위험 되스네 뭐요?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 미안해 일단 칼부터 자르고 시작하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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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브루트 강화형이다 브루트 강화형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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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멈춰! 아니, 아가! 뭐야, 어딨어? 스테이시스 날아갔어? 스톡 트랙 발동돼라 트랩 발동 언제되요? 트랩 발동 언제되요? 죽었어? 야 브루트도 어 함정에는 어쩔수가 없네 그치? 강력하지 어우 깜짝이야 놀래라 뭐야 왜이렇게 리퍼날만 퍼줘 아이템 다 먹었냐? 어 내가 놓친거 여기 있었네 터진게 아니라 가져가자 아니 원래 브루트랑 되게 치열하게 싸우라고 여기저기에 스테이시스도 있고 막 함정도 있고 그런데 너무 쉽게 잡아버렸네 미안하다 헉! 해먼드가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절망하기 시작했어 누비 반도체 아니 아니 브루트가 이 창고에서 얌전히 있었다고? 헤헷 플레임 오면 놀래켜줘야지 이러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어? 지금 보니까 뭐 물건 하나 부수지도 않았어 문만 부숨 자고 있었나보죠? 아 내가 깨워서 화낸거구나 미안하다 아니 근데 작업대 언제 나와요?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작업대가 안나와 아 시끄러워 아 깜짝이야 뭐야 저장하고 있는데 안보여 지금 엘리베이터 동작 안해요 지금 엘리베이터 동작 안해요 뭐야 뭐야 이 불 왜 안 꺼져 왜 안 꺼져 우어어 일단 여기를 가야돼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뒤에 뭐가 있거든 지금 확실히 근데 상자가 하나만으로는 못 가는 것 같고 반대편에서 상자 하나 또 갖고 오자 상자 주세요 상자 주세요 상자 상자 하나가 그럼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가면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오오 이게 되네 아 어어 좋아 노드도 먹었어 아니 포즈는 왜 또 저렇게 죽어 아니 포즈는 왜 또 저렇게 죽어 아이씨 오 siitä 벗개 탁 뭐야 오케이 뭐야 개념 세이브 뭐야 버그 걸렸어 불꽃이 막혀보이는데 이거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오! 상자 없어도 불이 지금 막혀있어요 버그 같게 아니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기 끝에 뭐 있거든 응 그냥 아이템이었대 뭐야 이거 야 불꽃들이 알아서 피해 나를 막 이거 봐 나 드디어 불꽃인간이 되어버렸어 진정한 플레임이 되어버렸어 불꽃을 막 조종해 길을 비켜라 어 아닌가 봐 아니 불꽃 안나오는데 여기는 나온다 여기는 나오는데 계속 분출되고 있는 불꽃들은 가까이 닦아가면 불이 꺼져요 미쳤다 길을 열어라 아 상자가 여기 있었네 화재 진압 시스템 엘리베이터 둘다 넣어 화재 진압 화재 진압 시스템을 끄는게 아니었어 화재 진압 시스템 다시 켜야지 아니 꺼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애가 나를 거쳤어요 내 의도를 파악하더니 보통 네크로머프가 아니군 아우 깜짝아 아 어디로 가야돼 저장 한번 더 하자 아 여기 뭐가 떨어져있는데 재장전 오케이 아 나 진짜 HB 바닥에다 제발 작업대 하나만 나와줘 제발 왜 안나오는거야 어디로 가야돼 저장 한번 더 하자 위쪽이네요 가판 상부 엘리베이터 가판 상부 엘리베이터 가판 상부 엘리베이터 아이작 힘들어한다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어 뭐야 이게 싱글레리티지 인정 시설 왜이러냐 뭐 쟤 아 이거 왜 보고 있어 빨리띠아 노에 헐 헐 헐 헐 오마이갓 와 해먼드 훨씬 극적으로 죽게 바뀌었네요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오리지널에서는 해먼드가 그냥 그냥 괴물이랑 싸우다 죽어요 그냥 괴물이랑 진짜 평범하게 와 템이랑 작품을 헐 헐 헐 헐 헐 어 야야야야야 갑자기 터지는데 와 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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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함정맞은거구나 아이템 함정을 밟아서 죽어버렸네요 이거 시간제한있냐 혹시? 너무 늦게 나가면은 죽는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변에 아이템이 너무 많은걸 안터지겠지 설마 이런데에선 천천히 파밍하고 가는겁니다 원래? 야 이거 아닌가? 터지나? 어어? 터지나? 안터지겠지 파밍할 시간은 주겠지 빨리 가자 어? 저기 병사있어 어? 병사 잘가? 아 문 잠궈네 저 인간 여기가 진행루트야? 이런 썩을 저기 저기 가까이 가서 일단 뭐가 있나 보자 배터리가 있네 쓰다만 배터리가 있네 이거 이거 못써요 빨간색은 저 친구 나랑 같이 갔으면 살았을텐데 아쉽네요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저장 이게 저장이 된다는거 자체가 지금 안터진단 얘기야 터질 수가 없어 아 여기 나가면 되지 나 갈게 얘들아 잘 있어 으아악 오우 여기는 제가 안테나 녹아다 했던 곳이네요 야 연출 지긴다 아 진짜 끝까지 괴롭히네 어? 뭐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어 내 여친인가? 니콜? 어 아니면은 그 의사인가? 이름 뭐야 기억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작업대 작업대 미니맥을 보자 작업대 작업대 없네 네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체류 업그레이드 해서 풀피 딱 되는 모습 보여드리... 여기 어디야?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어? 그 많은 인벤토리가 다 찼다구요 설마? 아 회복템 좀 쓰라고 지금 구급 키트가 아우석을 치고 있네 날 마셔 쓰라고 하나만 쓰자 아니 주변에 상점도 없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근데 지금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시모라호가 점점 더럽혀지고 있어요 아우 소리 여기 담겨있던 곳 이제 열 수 있죠 클리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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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룬즈 반도체 이천원짜리 못참습니다 그냥 마셔 마음 마셔 어쩔 수 없어 아이템을 버리고 갈 순 없잖아 아이씨 원래 한 칸 남았을 때 이제 풀피 딱 만들면 쥐기는데 아쉽게도 그런 장면은 못 보여드리겠네요 대신에 세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야돼? 잠시만 어디가 1층으로 힐템을 안 먹는 이유가 있냐고요 아 작업대에서 체력 업그레이드하면 풀피 되는가 그거 실험하고 싶어서요 아이 작업대만 만나면은 되는데 오 이제 이것도 열 수 있나? 뭔가 되게 이제 많이 열린다 그래서 저흙에 체력 1칸 남았어 1칸 이것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자 들간다 찰 볼까? 내 척축 야아아아아아아 풀피되는 거 맞네! 어, 체력 업그레이드 하면 풀피돼요? 옛날 시스템 그대로 갖고 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우, 척추어 마디 늘어난 거 봐 아주 뿌듯하구만 여기 발 앞에 상점이 있죠? 뭔 소리? 설계도 제출 필요 없는 거 자꾸 설계도가 나오고 난리야 야, 이거 파는 데만 1시간이겠다, 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됐어 이제 이거 다 노드로 바꿔? 아니면은 감옷 넣을 때까지 버텨? 난 오늘만 산다, 다 사 아! 다 사진 말고 한 4개만 사자, 쫄리니까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와, 노드 8개야 일단 플라즈마 커터는 이제 풀옵이고 리퍼 리퍼 아, 리퍼 마지막 부품 어디 있지? 화염방사기 연료 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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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죠 이거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기잖아 아래쪽이라고 저쪽 끝이 아니라 아래쪽이 잠겨있잖아 이거 부품 내가 놓친 거 같애 내 생각엔 이거 부품 놓쳤어요 지금 포스건은 아직 두 개나 못 먹었네 부품은 이제 슬슬 노드가 필요 없어지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 열려 타주세요, 플레임님 음 꺼져, 나 딴 데 갈 거야 힝고 승무원실 여기 원래 잠겨있지 않았냐 이제 열리네 승무원실 원솔 승무원실 리퍼는 들고 있으면은 그 칼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여기가 거긴가? 그 트램 역에서 내리고 밑에 봤을 때 보라색으로 반짝거리는 여기네 여기 뭔 소리야 뭔가 오는데요? 죽어 죽어 이제 광화용 아닌 애들은 그냥 먹네요 뭘까? 벤스네어라이지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 생성 어?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 생성 아 우리가 어라이즈를 계속 모았던 이유가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선정실에 있는 콘솔에서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를 수행할 수 있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러 갑니다 돌아가 지금 메인 퀘스트 그딴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최고 보안 등급 이제 모든 잠겨있는 요소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여깄다 마스터 등급! 마스터 오버라이드 아이제크 클라크 아이제크 클라크 좋아 바로 이거야 자 이제 우리는 최고 보안 등급을 얻었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마스터 등급의 상자 위치가 재배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볼게요 딴 거 다 하지 말고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지금 가자 아 아 뭐 들어 있을까 아 진짜 너무 궁금하네 어떤 개쩌는 아이템이 있을지 근데 막 딱 열었는데 리퍼 탄약 하나 아아아아 그러진 않겠지 상자가 여깄다 이거다 연다 노란색 상자 이거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아 왜 안 열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열어 아 됐다 오아 야 무기 업그레이드 맞아 라인건이네 근데 안 쓰는 무기 자 이거랑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위치가 기억이 안나요 미니맵을 열어서 한번 볼까 마스터 오버라이드 상자가 상자에 별 표시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자고 자 수경재배시설은 다 봤고 다른 맵은 어떻게 봐 설마 내가 맵을 이동해야지만 맵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맵을 이동합시다 자 채굴구역 가봅시다 아마 채굴구역에 있을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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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4층 여기로 가야 돼요 2번 방도 아직 안 열어봤네 가자!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면 여기 있네 후후 니퍼 최종 업그레이드 바로 작업대에 적용 자 얼마나 좋은 거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라인건 뭐야 이렇게 갑자기 열리는 게 봐나 레이저 트랩의 한 개가 아닌 세 개의 표적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허어어 좋은데? 그 다음에 리퍼 허어어 최종 업그레이드 리퍼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아니 이거 번역 오류 맞아 내가 봤을 땐 능력이 다 똑같아 아니 설명을 제대로 써줘요 아 몰라 일단 업그레이드 하다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겠지 탄창 용량 늘려주고 데미지 빠 아아 잠깐만 이거 풀 업그레이드 하면 뭐 도전 과제 열리냐 그런 거 없어 일단 리퍼 완전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안 열려있는 2번 방 아니 솔직히 이런거 안먹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진짜 스토리만 쫙쫙 봤으면은 한 4시간이면 끝났을걸? 근데 데드 스페이스 잖아 어? 이런거 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지 내 인생 게임인데 자 다른 층도 혹시 안본 곳 있나 한번 썩 봅시다 오오 맵 바꿀 수 있네 층 변경에서 바꿀 수 있어 경납고 화물 여기는 뭐야? 여기 왜 잠겨있지? 이거 못참죠 이거 또 보러 갑시다 1번 방도 안 열었고 경납고 화물 트램 관제소 가볼게요 어? 뭐야 여기가 분명히 맵은 있는데 그냥 잠겨있네? 여기 뭐하지? 뭐하는 곳이지? 이거 거의 엔딩 아닌가? 내가 뭘 놓친거야 일단 1번 방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니 여기 끝에 문이 있어? 어? 문이 있네? 딱 아이템 창고네 그냥 일단 노드 얻었어요 자 지옥의 의료실 이거 언제다 봐요? 종합병원센터 왜 이렇게 넓어? 자 1번 방 안 연 곳 있고 4층 어? 3번 방 1번 방 이렇게 잠겨져 있는 방들 중에 업그레이드 부품이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 여..여긴 뭐지? 브래넌 박사 SMO 아이 야이씨 안 간 곳 왜 이렇게 많아? 의료실 가서 싹 다 털자 진짜 의료실에 비밀방이 맞네 자 4층부터 하나씩 보자 저기 3번 방이 있어요 여기다 실험실 창고 어? 나 방금 뭐 먹었어 라인건 업그레이드 부품 왜 라인건만 계속 주냐고 나 라인건 안 쓴다고 라인건 업그레이드 해서 쓰라 이거야? 라인건 이펙트 너무 구려져서 쓰기 싫다고 1층부터 보자 아 1층 1층부터 가기가 쉽지가 않네 찾았다 고안 레벨 3 어떤 또 소중한 아이템을 줄까요?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안쓰는 무기지만 어 히든옵션은 뭐 참지 여기 비밀방 하나 더 있던데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여기서 왼쪽 이게 아니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같다가 왼쪽이네 뭐야 왜왜왜 뭐 야동 숨겨놨어? 고안 왜이래 이거 나와 그 야동 내가 반드시 보고 말겠어 좋은건 같이 보자고 아아 아아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는건데 좋아요 오디오로 니콜 브레너눈 메디케이션 엔지로 G- 테라피 펜션 헤르스 쇼인 이끌어 이 코리다 이끌어 자 야동을 손에 넣었구요 3층, 3층 가자 이제 뭐야 이거 뭐 가오리가 있네 이 게임이 근데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에요? 리얼 엔진 4에요? 저도 몰라요 그러게요 이거 게임 엔진이 뭘까 아 이번엔 아쉽게도 그냥 아이템 창고네 뭐가 없네 이제 의료실 거의 다 보지 않았냐? 아 6층에 뭐가 있네 아니 안되겠다 지금 내가 길을 못 찾겠으니까 더 파밍하진 말고 이제 그냥 길 갈게요 퀘스트 진행하러 갑시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 기다려봐 나 작업대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만 좀 하고 오자 그리고 라인건도 이제 슬슬 써볼까? 여러분들 라인건 되게 좋아했잖아요 저도 라인건 진짜 좋아했는데 이펙트가 너무 안좋아져서 라인건이랑 컨택트빔 컨택트빔 라인부터 먼저 볼게요 탄약 용량 크게 증가 보조 공격의 발사체 크기 증가 이거 우리 다 먹었던거야 아닌가? 아닌가? 탄약 용량이 크게 증가 이게 지금 열린건가? 라인건 와 라인건 풀이다 어쩌다보니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 레이저 트랩이 한개가 아닌 세개의 표정 레이저를 사용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 그냥 보조무기만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있는 상태네요 자 뭐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으니 음 해보자 라인건이 원래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폭이 더 증가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인의 그 길이 길이가 더 길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네 왜 없어졌지? 자 라인건 들으러 가나 마음엔 안들지만 한번 써보자고 나 돈 왜 이렇게 많아? 뭔 소리야 이거? 아 어떤 개샥 야 너 미쳤어? 나 성점 이용하고 있는거 안보여야 너 뭐야 미쳐가지고 상점 이용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오래 이용해요 진짜 다음사람 기다리는거 안보여? 하면서 뒤통수치네 개빡치게 일단 화염방사기를 집어넣고 라인건 꺼내 됐지? 그럼 써보자고 장착 2 라인건은 2번 얘는 3번 됐다 계속 가봅시다 레츠고 라인건이 지금 탄약이 없네 여기가 유독 어둡네 다른데보다 이제 퀘스트 진행하려구요 아까 마스터 오버드라이브 권한을 얻고나서 지금 파밍 어느정도 했는데 아직도 길이 막힌 곳이 좀 있어서 뭐야? 절로 가야돼?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엔 뭐가 있는데? 여기 아까 아까 여기서 괴물 나오던데 뭐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로 가면 되나? 그러면 말 안듣고 여기 한번 쓱 넘겨봐주고 저런 곳에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런 곳에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슈트? 어 지금 스킨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와 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되게 많이 했네 야 이정도면 그냥 초기화하는게 맞다 5000원 내고 사연방사기 안쓰니까 이제 이걸 라인건에 다 집어넣는거지 이야 여기 박을거 많네 발사체 발사체 속도를 발사체 속도는 이미 진짜 너무 빠르던데 보니까 탄창 용량 풀 좋아 슈트 중에 어떤게 가장 마음에 드냐면 몰라요 솔직히 오리지날이 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리지날의 이 디테일한 등쪽 기기 멋있잖아 솔직히 오리지날이 근본이지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아우 깜짝아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트램 정거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엔딩이 가까워졌나봐요 승무원실 아까 맵 미니맵 봤을 때 다 잠겨있던 바로 그곳 뭐야 이게 뭐야 무슨일이 있었덩요 여기에 이렇게 시체가 많다는 건 가오리가 나온단 얘기거든요 사지를 다 잘라주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사지를 다 박살내놓으면 가오리가 감염을 못시켜요 깜짝아 뭐야 이거 내려오세요 어우 어우 안 내려왔지네 아니 근데 이거 사지를 언제 다 박살내고 있냐 그냥 빨리 가자 안 그래도 지금 파밍 때문에 속도 많이 늦어졌는데 이쪽 뭐야 이거 승무원실 키카드 아우 이제는 모든 보안 등급을 얻으니까 퀘스트 아이템으로 열라고 하네요 여기 때리고 싶게 고급 엔지니얼 어라이지 설계 옛날 같았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났었을텐데 이제 큰소리에 진짜 내성이 생겼나봐 고급 엔지니얼 어라이지가 뭐야? 야 기다려봐 나 상점좀 가보자 어? 잠깐만 나 이쪽 통해서 왔나? 상점 아 고급 엔지니어링 어라이지가 그.. 슈트였구나 최종 슈트다 최종 슈트 이런 미친 6만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바로 마련해 드려요 바로 마련해 버리고 업그레이드 근데 지금 이게 버그가 걸려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슈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스킨 꼈다가 바꿔야돼요 아닌가 이번에는 바뀌려나? 아 은근히 데드스페이스에 버그가 많아 보면 자 최종 슈트 과연 변할 것인가 안 변했다 쓰레이 게임 아닌가? 변한건가? 차이를 모르겠어 자 스킨을 꼈다가 스킨을 꼈다가 벗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닌가 업그레이드 된건가? 어? 잘 모르겠네 와 오리지널 슈트 입으니까 왜 이렇게 허접하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긴 했나보다 자 이러고 다시 벗으면? 진짜 슈트로 최종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온다 이거지 자 확인 들어가자 더 됐냐?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 아 이게 최종 모습이 맞네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된거가 맞아요 바꼈었네 바꼈다 바꼈다 확실히 바꼈다 다리쪽에도 뭐가 잔뜩 생겼어 아닌가 뭐가 바꼈는지 잘 모르겠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밝은 곳에서 보기 럭비 선수가 됐는데요 아 근데 갑옷이 확실히 두꺼워진 느낌인데 보니까 다리쪽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저장하고 갈까요? 상남자는 그런걸 하지 않는다 어차피 풀 업그레이드라 죽을 일은 솔직히 없어요 이게 왜 또 다 잠겨있노 뭐야 이거 여기서 뭐 해야돼? 또? 미니게임 같은거 있나? 아아 여기 혹시 그거냐? 어어 꼴대 넣는거 와 이 미니게임도 아직 그 구현이 되있구나 야 빨리 가서 해보자 나 이거 잘해 Z볼 흐어어 아 problema 허어어어어억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빛나는 곳에 넣으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솔직히 엄청 쉬워 이 미니게임 어? 아 노란색이 빛나고 있네 일단 레벨 6까지는 해야 돼요 레벨 6 왔다 어어어어어 감히 배터리가 인간이 게임하고 있는데 금방지게 레벨 6 레벨 6을 클리어하면 끝인가? 이제? NO! 오케이 다했다 고득점 모드입니다 자 그딴 거 필요 없고 아이템 주세요 자 이거 들고 자 레벨 6을 달성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죠 마지막 보상이 노드 루비 빤도세 아크라이딘 보스 에너지 컨택트 에너지 퍼스트 단원 내가 안 쓰는 탄약들만 잔뜩 주네 이런 쓰레기 게임을 봤나 가자 또 먼일 날 것 같이 새겼네요 승무원실 키카드 이분은 누구지? 간부 셔틀로이로 자 아까 잠겨있던 곳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체가 많은 곳에선 뭐가 나온다? 가 오리 오리 오오리 뭐여 얘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뭐야 아잘잘잘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으윽 자리 머리 아아이야 왜 자꾸 배를 때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그러게 U충은 포스군으로 한방에 날리면 되는데. 내가 왜그래. 어, 가올이, 야 감염을 시켜야지. 네 나한테 오면 어떻게돼. 멍청아! 쟤 감염 시키고 있잖아, 제 처럼 저렇게 열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 뒤져. 뭐야 한방에 죽었어? 어디갔어 감염시켜 빨리 뭐야 라인건 왜이렇게 쎄 뭐해요? 가오리가 한방에 죽었는데? 라인건 좋다 괜찮은데? 라인건이 내 예상보다 너무너무 쎄요 지금 1층으로 잠깐만 지금 서브 퀘스트가 열렸거든? 잠겨있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니? 아니네 이쪽 방향이네 어? 어? 머사 박사다 안돼! 금방 나도 부족하니 GETT이밤 아직도 안가 bek다 제 러칭 아직도 안전하지만 아 Randy 다 refugee 네 멈추어 뭔 소리야 아니 스테이시스가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 안 돼 템플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템플 죽는다 아아아아아아 아니 그냥 총을 쏘면 되잖아 아니 헌터는 저렇게 쉽게 여는데 헌터의 사지를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뭐야 이건 어 여기가 아닌데 어디에서 쏴요 빨리 열려 빨리 저기 오잖아요 저기 이상하네 오잖아요 저기 오잖아요 오잖아요 그만 쫓아와요 임마 슬로우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야 얘가 이거 부순 곳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올 수.. 갈 수 있는데? 오잉? 아 여기 나중에 와야 되는 곳인가봐 아암! 얘 왜 빨개? 뭐지 왜 빨개? 원숭이 엉덩이야? 너 왜 빨개? 쟤 왜 저래 미쳤나봐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여기 나중에 와야 되나봐요 지금 보니까 다 잠겨있네 나중에 다시 옵시나 어 치료 열심히 하고 어 어디로 가야되나 뭐야 첸? 엥? 쟨 해먼너랑 같이 죽.. 죽어네 아냐? 엥? 뭐야 환청이야? 뭐야 목표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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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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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왤이라실까아? 엥? 잠깐만 여기 가기전에 이.. 이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살아야 돼 저기 말좀 걸지 말아봐야 나 아이템 파밍해야 돼요 그래 아니 일반 숙소 이어져있네 오케이 확인 야 계속 시체가 말 걸어 목표가 완료됐는데? 셔틀로 가는 길 정리 펑 출발 아이템 안주냐? 지금 좀 위험한 상탠데 아 여기 기억나 오리지널에서 아마 이쪽 저기 오른쪽 끝 구석에 가디언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을라나 어 없네 루비 반도체가 요기 떨어져있네 저장 못하냐구요 왜 내가 죽을까봐 안죽어 걱정하지마 이제 이 말을 해서 죽을거기는 한데 괜찮아 안죽어 이제 슈트도 어 최종 업그레이드가 아니네 뭐야 최종인줄 알았는데 각 꼬다리에 뭐가 있어 스테이시스 존 인건가 아닌데 뭐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하나가 더있나봐 하나가 더있나봐 하나가 더있나봐 됐어 뭐해요 또 아우 야 멀리도 점프한다 이씨 아아 얘 미쳤나 왜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줘 아 또 이거 헌터나울 피일인데 뭐야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날 쳐다보고 있어? 홀로그램인데? 녹화 영상 아니었어? 어? 우와 소름 지금 일반 숙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숙소에 덩굴 파괴? 저게 어딜 봐서 덩굴이야 다리 게이트지 저거 쏜다고 파괴가 되나? 저거 어? 이거 배터리 필요해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본 적이 있나? 저거 스테이시스 어? 아 이렇게 치울 수 있구나 됐다 헥 뭐야 왜 이래?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 가디언? 제발 제발 그냥 조용히 가세요 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 덩굴이 안좋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건가? 슬로우 아 나 지금 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아이템 파밍 그냥 회복 막 해 안되겠어 이제 뭐 어차피 풀피 채울 일 없잖아? 금박하게 아슬아슬하게 이런 스릴을 즐길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슬로우 오지 마세요 아아아아아아 이야 We always love you 슬로우 슬로우 가자 어디로 가야돼 식당 식당이 가야될 길이고 창고가 있네 창고 못 참지 여기에 배터리가 있었네요? 아까 배터리 필요한 곳 있지 않았니? 뭐야 이건? 슬로우 으음 튀어 아 문 열리는 속도까지 느려지면 어떻게 해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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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가 더 나오진 않네요 이쪽 맞아? 배터리 필요한 곳? 왜 안가져? 뭐야 왜이래? 어? 여기로 안가져 쟤네요 배터리가? 잠깐만 어딨어? 여긴가? 여기구나 아니 비밀장소가 아니라 진행루트였잖아? 이런 제기랄 근데 배터리가 안 벗어나게 한거는 되게 잘했네 엉뚱한데로 갈뻔했잖아 깜짝 놀라서 죽여버렸네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저리가 그 폭탄은 나 죽어 죽으세요 폭탄 개꿀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 선물 드려요 선착순 한 명 선착순 선착순 뭐지? 계세요? 환풍구가 왜 저럴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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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 등에 이상한거 묻었어 기분 나빠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올라가라고 최신식 폭탄으로 교체 아우 덩굴이 왜 이렇게 많냐 디럭스 숙소? 되게 좋아보인다 아니 여기도 숙소가 등급이 있어? 무슨 호텔이세요? 옛날에는 호캉스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호텔 또 놀러가고 싶다 저분의 장작분들이 진짜 그 희쁨이랑 좋은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후원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호텔 갔었었잖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어디였지? 거기가? 파크하야트 그때 진짜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그런데도 가보고 이걸 팔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팔자 아 아니야 이거 그냥 세 칸 채워주는건데 한 칸짜리 세 번 쓰는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잖아 안써 나 이거 팔거야 그냥 절대 안써 절대 안써 절대 절대 안써 가자 디럭스 숙소로 아 왜 안집어져 아 왜 안집어져 아이징 what's happening find the shuttle you need to install the singularity core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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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해주려고 계속 두근두근하면서 폭탄 들고다니는데 왜 아무도 안나와 이제 나와? 나온다 나온다 아이징 선물 아 나 라인건인줄 알았네 왜 이렇게 안죽나 했다 아니 개궁금한게 격리가 갑자기 실행되면은 불이 왜 다 꺼지냐고요 격리 해제되면 불 들어오고 이시모라 이거 시설담당 누구야 이거 잘라야돼 제정신이 아니야 야 라인건 또 막 쓰니까 되게 좋다 별로 안좋은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성능은 좋지 성능은 성능은 좋은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펙트가 너무 약하다 이거봐 원래 전력이 막 푸와악 하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약간 피카츄가 전기 쏟는 것처럼 이렇게만 날아가니까 아 이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아쉬워요 어? 사람이 있어 어어 안 돼 어어 오 마이 뭐야 아 총으로 자살할거 같아서 제가 머리 먼저 날려드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 그게 아닌가 아 내가 손을 막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내가 머리를 내가 날린건지 총이 날린건지 어쩌거나 마지막에는 밝게 가셔서 기분이 저도 좋네요 여기에 배터리 에에에에에에 어 어디에다가 넣야돼요 왜 시체인 척파냐 진짜 시체로 만들어 드림 아 배터리 여기 필요하네 털이야 이리 오렴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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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럭스 욕실 온수는 현재 3분으로 제한됩니다 와 사실적이다 뭐야 욕실 열자마자 뛰어오는 거 봐라 너도 씻고 싶었구나 아우야 근데 넌 좀 씻어야겠다 뛰어올만했네 와 욕실 드디어 열린거요 어 뭐야 깜짝이야 놀래라 아 줄 안 끊김 아 물리엔진 실망이에요 실망이야 욕실 왜 있는거야 뭐 아이템도 없는데 조명 오 밝아 밝아 조명이 밝아지면서 저 뭐 뭐 바뀐게 있나 아닌거 같고 문으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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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네 네 My church took the bodies before I could go. Oh my God. Oh Isaac I'm so sorry. Me not told you anymore Shane. Stop it. Stop talking. You said she was herself again. You told me she would be better at home. We trusted you. God! You might as well have killed them yourself. She was better. You told me to leave for the ishamurra. You pushed me to... You know what? Go to Hell, Isaac. N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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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Oh, God. No. Not her, too. Isaac. It's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She wanted to talk. I didn't. I'm sorry. I can make it right. I'm sorry. I can save us both. About everything. 야, 이러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 그렇게 반년이 지났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눴던 음성 대화야? 이건 뭐야? 어디 부품이지? 포스건. 오. 에? 뭐야? 오. 오. 아. Dr. Brennan. Let me guess. Terrence Kine let you in. shame he's not here. He. Didn't understand. How. This tragedy. Represents. A chance. To cure death. These creatures. Reanimated tissue. Cellular. Immortality. I. I. No. We've never seen eye to eye. But. I understand. 니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합의 과정이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cause you've learned how to communicate with the marker. I'm so close. I thought it must have the secret that I need. You are a woman of science. Not faith. Leave the marker to me. These are your autopsy notes. Very thorough. 어? 지금 뭔가를 숨겼어요. 지금 뭔가를 빼돌렸어요. 이거. 몰래? And. Poor Terrence. Wasn't here to help. Yes. There's only one man. I trust now. them? Come on? You've been very thorough in team. And useful. For Mr. Harris's next surgery. 사이드 미션은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 먹을 건 없네요 와 그리고 니콜이 잘 빠져나갔네 다행이다 자 덩굴을 찾으러 갑 여기 있네 아우 오물 아 헌터형 또 나와? 어? 어? 아이야 얘들아 잠깐만 형 바쁘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총알이 없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돼요? 나 아직 파밍도 다 안했는데 파밍 파밍 밍파 파밍 파밍 더 먹을 거 없애용 야 어 여기야 선물 있다 이거 헌터 주면 좋아할 듯? 헌터야 선물 와 얘 왜 멀쩡해 와 얘 왜 멀쩡해 팔 하나로 열심히 기어다니라지 아 나 나 나 메디킷 먹어 버렸다 세 개 세 개짜리 요감 요감 어디로 가이유 나 안 본 곳 없지 혹시 몰라 여기 안 봤네 오른쪽 오른쪽 방 안 봐서 이 방 뭔데 어 야 이 상자가 요기 있네 어어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 읏 야 이걸 놓고 갈뻔했네 큰일날 뻔했다 진짜 대박 화염방사기라 또 뭐가 있을지 두근두근하구먼 이재에 있던 마스터 상자는 다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안 들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들러야지만 그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근데 그 안 들는 방을 지금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자 일단 상점 들러서 아이템 정리를 와 씨 씨 뭐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인벤토리도 많지 캬 넓다 넓어 노드도 좀 사자 인벤토리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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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나 이정도면 진짜 VIP 상점 VIP 되서 좀 아이템 할인도 해주고 어? 판매했을 때 가격도 좀 오르고 그래야 되는거 아입니까? 기계라고 너무 딱딱하시네 카인 박사의 유언이네요 아닌가 카인... 카인은 아직 살아있나? 아까 머서 박사한테 얼굴... 머리 뚫렸던 애가 누구지? 간보구역 키카드 아 걘 템플이구나 아... 아 이름을 못 외우겠어 헷갈려 아 이거 왜 이래? 이 키네시스 이게 타겟팅이 되게 이상하단 말이지 에? 이게 뭐야 이게? 나 여기 마커 있어 에잉? 마커가 나한테 말 걸고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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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 이거 헌터 소리 아닌가? 붙지 마세요 아아 제발 좀 왜 그래 그래 아 내 몸에 붙어라 그래 그래 다 떼줄게 이 썩을 놈들 왜왜왜왜왜왜왜 investments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societal 황풍구왜이그래 간부구요키카드 . 받았고 돌아가면 되나? 헤히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인건 별로 없어 기퍼로 상대한다 어? 음 이지 도대체 이쯤 되면은 그냥 무쌍 찍죠 얘 뭐하니 멈추렴 아이템은 다 먹었나 여기로 바로 가면 안되고 아까 잠겨있던 방 저쪽 반대편 오버드라이브 상자 뭐야 아 무슨 골드반도체 장난 딱 쳐죽겠는데 지금 일어나지 마라 분위기 파악 안되냐 아 나 속상하네 뭐 이렇게 많이 줘 야 여기 스마트폰이 있다 뭔가 많이 주기는 하는데 다 짜잘한 크레딧들 주방장 사무실 동굴 파괴 덩굴 파괴만 지금 몇 번을 하냐 하나 남았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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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덩굴 어 하나 남았네 저것만 터뜨리면 된다 여기서 덩굴을 찾아야 되는군요 저것만 터뜨리빵을 찾아야 되는군요 저것만 터뜨리빵을 찾아야 된다 저것만 터뜨리빵을 찾아야 된다 저것만 터뜨리빵을 찾아야 된다 야이씨 저거랑 어떻게 싸워 하이브마인드 저그족이세요? 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야 마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커의 말을 믿어도 되나? 마커의 말을 믿어도 되나? 근데 니가 하면 되잖아 이 스바라시야 왜 자꾸 그걸 날 시켜 아니 저씨 엉덩이 열어주게? 언제 열어줘 아 열어준다 이거 맨손으로도 터뜨릴 수 있나? 와 이게 터지네 역시 핵주먹 아이자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 포스건 업그레이드 화염방사기의 마지막은 뭘까? 이거 아니고 화염벽의 지속시간 훨씬 증가 화염방사기의 주 공격 사거리 증가 음 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포스건 중력 함정의 반경이 증가 오오오오 나쁘지 않은데? 연사력 어차피 노드가 남아 돌아서 다 찍어 다 찍어 악 어떡하냐 거의 다 찍었는데 이제 파밍의 의미가 없어지면 이거 무슨 재미로 하냐고요 파밍하는 재미로 하는 건데 데드스페이스는 큰일 났네 삶의 낙이 없어지고 있어 뭐야 여기 맞다르기는 좋아 다 없어졌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여기 맞지? 나오는 애한테 선물 선착순으로 드려요? 아니 그거 좋은 게 있잖아 얘들아 모아 우와 야 반경범 한 번 더 와 진짜 통쾌하다 야 야 야 코스건 만만세다 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네 하하하하 얘 진짜 그냥 블랙홀인데? 와 와 진짜 개쩐다 어 나 마커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상한 반응 일으켜요 얘 뭐지? 오 오 오 이상해 오 오 적재장치 제어 목표가 또 이상한 언어로 마커오로 나오고 있네 어? 나 반대편 가야돼 노드있어 쟤 뭐가 저렇게 신나서 댄스 추고있냐? 와아 다리를 달달달달달 나의 이 미디어 자태를 보니까 막 다리가 후달리지 아주 마커 어디갔노 아래로 내려갔네 뭐야 나 진짜 진짜 사람인줄 알았잖아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그러고있어요 아 미..미안 아래로 아이템을 왜이렇게 많이 줘? 그만 줘! 왜그래? 그만해! 잘못, 잘못, 잘못 썼어 미안 아우 저 마커 효과 좀 빡치네 어지럽네 기다리십시오? 이거 뭐야? 왜이래? 왜 못들어가? 아아 여기를 들어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이 안되서 저 방을 다시 들어가야되나 보다 엔진 시험 그치 이제 여기가 들어가지죠?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주는거는 백방 보스전입니다 이거 엔진 점화 뭐 어쩌구 저쩌구 이러면서 한 두시간 끌걸요? 몬스터 한 3만마리 나올걸? 안봐도 비디오지 뭐 이 봐라 이 봐라 튀자 스노우 엔진 점화 좀 아 이게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티가 안나 아닌거니 타격감이 없어 빨리 열어줘요 가자 뭐야 니는 가자 빨리 뭐 뭐 어떻게 가 헌터 터치? 잠잠 야 아니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터치해 이 미친놈 좀 나와봐 아니 나 못가잖아 야 저기 헌터야 헌터야 야 뒤로가 뒤로 뒤로 아 뒤로 아니 뒤로가 뒤로 야 미쳐버리겠네 게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들어도 못보네 아니 몇마리가 나와 이리와봐 이리 어 옆으로 그렇지 아야 이쪽 됐어 아니 아 안됐어 아 이건 뒤졌네 야 저 더 낑겨서 더 안음직여져 이제 오른쪽으로도 못가 이제 오른쪽으로도 못가 아니 야이 야이 그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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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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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맞네 그걸 안했네 잠깐만 근데 헌터를 처치하라고? 헌터를 어떻게 처치해? 헌터를 헌터를 아 엔진 점화 야 여기 초강력 불로 지지면 되네 봐봐 이 엔진 점화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초강력 야 이거면은 아우 깜짝아 기다려봐 거기 나가 나가 일로와 너 말고 등 벌려 데려와봐 헌터 아니 단목 뒤지게 많이 나오네 진짜 너넨 그만 나오고 잠깐만요 헌터님 헌터님 잠깐만요 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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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너도 너 왜 둥글게 안 돌아 너 왜 역주행해 어 유행 유행 뭐 선도주자 그런 거야 넌 뭐요 아까부터 평범한 걸 거부하는 건가 이리 와봐유 헌터씨 헌터씨 이리 와봐유 언제 와이씨 저 저 저 저 저 뛰어돈다 뛰어돈다 이리 와봐 슬로우 오케이 뛰어 열어 자 TER направ거리esz꼬파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라아아아아아아아. 아따아자잣탄다. 왠전히 분해됐군요 뭐야? 뭐야! 아앗아 рок! 바스터드! 택해. 동작을 보내주세요. 우리 모두! 헉! 어머! 마커를 통째로 가져가버렸네? 어어어어! 으아악! 아이템! 아이템! 야! 내 아이템! 저기요! 야! 아니! 아이씨! 아이템도 안 가져갔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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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까지 끌고가? 야! 넌 뒤졌다. 으아이씨! 아악! 으악! 으악! 아니 아이템! 아 여기 어디야? 언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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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으악! 아이작도 제정신이 아닌데? 야 여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맞는걸까? 과연? 정말? 으악! 이게 맞는걸까? 과연? 정말? 으악! 으악! 이거랑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이. 제 귀 크다. 이게 진짜 그래픽만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정교하게 많이 다듬었어. 스토리 같은것도 그렇고. 연출같은것도 그렇고.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때 사양차이 많이 나냐구요? 거의 도스컴퓨터에서 4090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15년전 게임이니까. 상점. 게임중에는 진짜. 막 리메이크 랍시고. 개똥게임으로 만든 그런것도 진짜 많잖아.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99%가 그래. 이거는. 정말 성공적으로 리메이크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스토리도. 원작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이렇게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점프 좀 그만해. 이씨. 더블킬. 아까부터 자꾸 안아줘요. 이러면서. 오는데. 아휴. 여간 성가신게 아니에요. 어? 여기 잠겨있던 거기다. 아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덜 돼서 안열렸던거네. 좋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것도 없네요. 어. 뭐지 이거? 어? 뭐야? 야. 나 뭐 이. 이상한거 먹었어. 이게 뭐야. 팽. 이상하게 흥미를 끄는 과거의 유물입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크레딧을 획득하세요. 도장과 재물품인데? 어디에서 익스플로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데드스페이스 일때부터 보이던 전통 인형이라고요? 오. 아. 봤던 기억이 있어. 맞아. 바로 옆에 있나? 어? 이거 라인건 폭탄을 쓰면 어때? 발동을 안하네? 아야. 아니 야. 몸체에 붙어버리면 어떡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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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죽었어? 어 야 포스건의 중력건으로도. 이거 다 뜯을 수 있나봐. 어? 그리고 여기 마스터 오버드라이브 상자가 있어요. 어? 포스건 마지막 업그레이드 부품을 먹었어요. 어? 자급대 위쪽에 있어요. 어? 그만해 이 자식아. 빨리 가서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포스건 업그레이드. 와 드디어 완전체. 내가 놓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중력 함정의 지속시간이. 훨씬 증가한데. 야. 바로 그레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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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um. 박 한번 밀쳐주고. 배 터트린 다음에? 배가 안 터졌네? 유감 배가 안터졌어 터지면은 바로 중력건으로 다 조져보려고 했는데 화물을 회수하시겠습니까 회수할게 뭐가 있어 그 괴물 촉수가 가져갔잖아 마커 가져갔잖아 뭘 뭘 회수한다는거지 한번 눌러보자 어 저기 밑에 마커있네 왜 저기다가 뒀지 왜 그만 그만 와 그만 그만 좀 안 지겹냐 아니 그만 오라고 오오 벌레 그만 좀 나와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이게 몇 마리야 이 미친 다 쓰러 다 꺼져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질러도 막 소리 깨지고 그러지는 않지 아 소리를 막 질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네 소리 질러도 소리 질러도 깔끔하게 들리죠 귀가 막 아씨 막 이렇게 안 들리고 쾌적하게 고막이 파괴 중이라고? 하하하하 고막이 터지는거는 마찬가지구나 유감 참어 다 다 끝났냐 아 아 뭐야 이거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아 아직 더 있어? 아직 아직 아직도 더 있다고? 아니 하 어 어디에 에? 이걸 이걸 왜 열어? 이 밑에 뭐가 있나? 반대쪽 다리 올려 그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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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였구나 아 참 내가 바보짓했네 뭐야 이거 레일 위로 가져요? 뭐지? 배 매끈하다 넌 뭐야 좀 죽어라 좀 아 니네 뭔네 뭐야 뭐야 어우 야 깜짝아 좀 좀 좀 좀 좀 좀 아 아 정신없어 뭐야 얘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 몸 상태가 이런데 살아있다고? 야 야 넌 그냥 살아있어라 내가 미안하다 어 넌 넌 살려줄게 그냥 아니 아니 얼굴도 없고 다리도 없고 화이팅 아니 여기 아이템 몇개가 있는거야 화이팅 아니 길막은 하지말자 야 인간적으로 진짜 길막은 하지말자 아니 내가 너 살려준다니까? 야 야 내가 아니 개색 야 길막하고 말랬지 뭐야 얘들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제 위로 올라가나? 이제 위로 올라가나? 오케이 간다 카인? your flight path goes by airlock 19 I can get there from the computer course I can get there from the computer course pick up yes we'll be there 아 can you make it to the airlock alone? no movement on the camera I'm just going to run for it wish me luck 가자 끝을 보인다 마커만 지정된 위치에다가 딱 두면은 할부마인드도 죽고 다 잘될꺼야 왜이래 하.. 뭐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이 쪽이 아니야? 뭐..뭐..뭐야 왜이래 이거 자꾸 환각보지 말라고 와..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어 잠깐만 나 여기 아직도 안가본 곳이 있지 않아? 여기 아직 안가봤네 안가본곳이 뒤돌아서 오른쪽 어? 그만좀 해라 위험물질이 몇개냐 도대체 뭐야? 해몬드 목소리가 들려 빨리 뛰어와 아elas.. 역시.. 얘기를 좀 해봤네요 아 이거 각계 전투에요? 왜이렇게 한마리씩 와 구석구석 탓아주기 탓아주기 여기 처음 온지요? 이제 잠겨져있는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가 잠겨져있는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왜 잠겨있냐 여기 야 왜 아직도 잠겨져있는곳이 있어 오오 오오 아니 야이씨 시 아니 뭐 한번에 제대로 되는 꼬라지를 못보네 진짜 여기 끝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끝까지 가봐야겠어 분명히 뭐가 있을거야 분명히 분명히 하아 이럴수가 아무것도 없다니 헛걸음 뛰어 항상 유리창 너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동료들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만 하면? 아 이제 여기가 열리나?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잠겨있었는데 시설이 참 이상하네 날 농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력을 끄면 되는 거지 마커 위치 다시 설정 마커 어디 있는데 어 여기 있구나 어 어어어어어 나 밀지마 어? 뭐야 아이템 날라갔어 어? 어? 이런 개 선물이다 이 자식아 일루와 이 배터리는 어따 쓰라고 나온거지? 그 다음 배터리는 가지고 있고 언젠간 필요하겠지 내가 키네시스를 안 끌어도 되네? 왜 백원밖에 안주노 왜 왜? 쳤 왜에에에 으 에이. 똑같아. 또 나와? 그만좀 나와. 그만좀... 마커 위치 다시 설정 끝났고 경납고 구역의 중력 라인건이 은근히 총알이 진짜 부족하구나 자 빨리 가자 이제 드디어 애들이랑 이 지긋지긋한 이심부라고 탈출이다 가자 어어 뭐야 뭐야 에?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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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 siete 헐 흠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냥 같이 그냥 같이 태워주지 야 나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이때 아니 이런 객 어 우리가 외계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마커가 실은 인간이 만든 거고 원조 마커가 따로 있는데 이 레드 마커가 그거의 복제품인 거지 그리고 이 복제품 마커가 제대로 가동을 하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지스 세븐에다가 그거를 몰래 풀어놨는데 이 사단이 난 거고 그래서 그걸 뒷수습하고자 정부에서 저 여자를 파견해서 그걸 회수해와라 라고 한 거네요 몰래 심은 스파이였네 난 무슨 잘못이야 니콜은 무슨 잘못했고 이렇게 불평볼만 하면서 나도 모르게 파밍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미워 뭐해 왜이래 니콜 드디어 만났어 너 너 진짜 맞지 죽빵 뭐야 이거 안 맞아 환각이네 야 내가 사랑해 네네 내가 좋아해 그래도... 우리 아직도 안가워 우리 그 카드의 프라이브와 배로 타까로 여기서부터 띵에 우리 사단을 다시 한번 반으로 우리의 만남이 우리 모두 같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내가 그냥 이게 맞지 않게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같이 우리의 만남 비행 관절소에서 니콜 만난 셔틀 소환 시작 어, 대니얼 다시 돌아와 오, 욕도 나오네 아, 대니얼은 그냥 도망가고 마커만 지금 회수한 상태네요 뽀뽀해주나? 얼쩡, 얼쩡하게 뭐하.. 뭐하시는 거예요? 야, 눈 빠지겠다 아이자 야, 너 그러다 니콜 뚫려! 그만 봐! 고마워 리, 니콜 리메이크에서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됐냐고? 뭐야? 나도 맨 처음 보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긴 했어 니콜이 원래 오리지날에서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성우분의 외형을 그대로 딴 거 아닐까? 힝 힝 뭐야? 아이템도 다 날라갔어? 아 미안 아유 미안하다 야 아우 카윔 박사님 아 죄송해요 아 씨 그 괴물인 줄 알았어요 씨 파밍하려고 아 미안 미안 어이 미안하다 야 이시모랄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니맵밥 빨리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자 두고 가는 거 없나 다시 한번 싸악 파밍의 시간을 가질 때에요 채굴구역 아니 여기 아직도 안 본 데가 있네 자 채굴구역 6층 체크해 놓으세요 채굴구역 6층 채굴구역 5층 안 본 데 너무 많은데? 자 의료실 자 의료실 6층 니콜이 욕하겠다 빨리 가라니까? 뭐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파밍해야 돼 승무원 숙소 어? 승무원 숙소 안 간 곳 있어요 승무원 숙소 5층 함교 아아 함교 5층 함교 5층 함교 5층도 아직 안 본 곳 있고 어 끝났다 자 이제 채굴구역부터 가봅시다 이 정도면 마커도 혀차겠다 에휴 쯔쯔쯔 파밍의 미친놈 자 오버드라이브 등급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뭐지? 비싼 아이템을 잔뜩 주는구만 어 여기 상자 있어 대박 어허 이거 뭐야? 컨택트 빔 음 딜리셔스 아주 만족스러운 파밍이고 그 다음 저깄다 3번방 어 에헤이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좀 좀 조용히 파밍만 하고 좀 갈라니까 새끼들이 말이야 아 뭐야 그냥 아이템 창고네 꽝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된다고? 의료실 6층 의료실 6층 못 간다고요? 왜? 보증력 공간으로 가야되는데 그 길이 막혀있어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일단 거기 좀 헤맬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터 좀 보자 자 그러면은 의료실 가지 말고 승무원 숙소랑 함교 이번 건 아주 이지하군요 이렇게 쉬운 데를 왜 안 갔을까 내가 여기도 그냥 아이템 창고네요 어 5층이다 오케이 바로 오른쪽 어떤 개쩌는 아이템이 숨겨져 있길래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는 다 한 것 같은데? 의료실 6층은 일단 의료실에서 가는게 가능하다고요? 보증력 공간이 되는 엘리베이터 통로 한 곳이 있을 거예요 4층에서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장작군들 말 믿고 한번 가보자 야 이제 아이템 정리도 좀 하고 마저 업그레이드 다 하러 갑시다 업그레이드는 지금 다 열었나 그러면? 펄스라이플 업그레이드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안된거 지금 슈트 하나랑 펄레즈마 커터 펄레즈마 커터는 다 했고 펄스라이플도 업그레이드 다 했어요 탄약 용량 크게 증가 연사력 증가 수류탄의 폭발 반경이 훨씬 증가 리퍼 풀 업그레이드고 화염방사기 또 아까 봤고 라인건 또 다 업그레이드했고 컨택트 빔 어? 도전거지가 달성됐네? 사냥 용량 크게 증가 보조공격의 폭발 크기 크게 증가 발사체 크기 증가 폭발 크기 발사체 크기 좀 애매하게 말장난인거 같긴 한데 자 포스건 업그레이드 완료 라인건 업그레이드 완료 아 플라즈마 커터 근본 무기가 풀업이 아닌 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노드 사러 갑니다 보안레벨 1이라서 안중요한거 들어있을거 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게 잠겨있던 방중에 아이템 부품이 들어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기는 다 열어서 그냥 잡템만 있을거 같기는 하다 그지? 아 혹시 알아? 야 마지막 단계에 갑옷이 있을수도 있어 지금 갑옷 우리 풀업 아니야 와 야 팽이 3만원이네 기가 막혀요 팽 여덟개 정도만 사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가보자고 궁금하잖아 아 풀업그레이드 완료 펄스 라이플 연사력 증가 탄약 증가 수류탄의 폭발 반경이 훨씬 증가합니다 아 이거 좀 써보고 싶긴 하네 아무튼 무기 업그레이드는 전부 다 열었어요 자 이제 진짜 엔딩이 코앞이다 얘들아 이 길고 긴 데드스페이스 여정이 끝나가려고 한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진짜 더 하고자시고 그런게 없어 여기 이심물하고 떠나면은 파밍지역 이런게 없어요 그냥 진짜 선행지역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니콜이 나 버리고 벌써 탈출했을거라고? 인정 무중력 치료실 어 이거 진짜 느낌이 좋아 어어 어어 야 대박 야 이거 장장님 아니었으면 이거 우리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뭐여? 문이 다 쳐있냐이 너무 올라갔다고? 아아 와 야 이거 근데 진짜 길찾기 어렵게 돼있다 와 야 미쳤다 왔어 왔어 와 장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대박 얼마나 개쩌는 아이템이 있길래 이렇게 길을 개척 꽈놨어요 근데 뭐 이제 더 좋은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아이템 창고야 그냥 어 역시나 예상대로 야 시끄러아 그래도 노드는 주네 와 진짜 길 엄청 꽈놨다 어쨌거나 덕분에 진짜 이시무라호는 다 둘러봤네요 달성률 100%야 100%인데 달성되는 도전과제 같은거 없어? 야 게임 쓰레기네 드디어 돌아왔다 아 눈물나 안녕 이시무라호 하아 하아 니콜 한 지금 두시간 기다렸다 와 그래픽 미쳤다 진짜 와 그래픽 미쳤다 진짜 와하아 하아 아 진짜 온몸에 소름 돋은 어 저기 부딪치겠는데요 야 왼쪽 왼쪽 간다 알려나 야 초코 브라우니가 떠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까스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스릴을 즐기나? 두통 한 번씩 아를 때마다 텔레포트 되는데요 야 두통 한 번만 더 알아봐 바로 마크 설치하는 곳으로 가게 자 왔다 여기가 이시스 세븐 행석 뭐야 니콘 어디갔어 아 두통 앓고 있는 사이에 그냥 벌써 또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자 내가 왔다 데드 스페이스 마지막 챕터입니다 와 여길 다시 오게 되나니 야 미쳤다 미쳤어 뭐야 저거 행성이 지금 충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게 하이브 마인드인가? 아 저거 어디로 가야 돼? 내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슈무라가 채굴하고 있던 행성이구나 니콜이 뭐라고 떠드는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아이템 파밍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정도면 병이라고 생각해 난 하지만 병이기에 어...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 샘 병인 거 아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인드 어쩌겠어요 병인데 파밍해야지 여보 조용히 좀 해봐 남편 파밍하는 거 안보여? 뭐야 당장 안내려놓냐 아 어떤 개시 아 어떤 개시 아 아 이건 이 맑아ился. above 100% 있지는 않아. 이 맑아저씨가 가득히는 것입니다. 이 맑아저씨가 가득히는 것이죠. 이 맑아저씨가 너무 잘 모르니까. 혼자서 견뎌고 있는 무효와 드렸던텔만은 이 맑아저씨가 다른 시설을 보면서 니콜이 뭐라고 하는건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네 여기가 아마 마지막 상점일거에요 사고싶은거 다 사고 사고싶은거 다 사고 햇빛이 매우 아름다운데 빌지로 다 무빙 저 배터리를 꽂으면 엘리베이터 작동되냐? 숙소창고 이거 누가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은 창고인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진행루트같이 생겼네요 그죠? 음 여기까지 옮겨야되요? 오케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히든이 아닌 것 같은 수준의 스케일이라 저기 지나칠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진행합시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으니 잘하자 이것도 잘하자 히든이 그냥 사라진게이로 아니 여기가 이시무라 보다 시설이 더 안좋은데? 왜 또 디라샤이마세 배 안건드렸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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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총이 안나가 아우씨 그만좀 나와아아 그만 나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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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적공격은 왜 있는거야 죽지도않는게임 아아악! 아 진짜 그만좀 나오지? 슬슬 화날라 그러거든? 이아아 적들 다 죽이니까 그제서야 마크? 마커가 움직이네 마크? 마인크래프트 네 여기 안열리냐? 아 이 문은 아예 고장났구나 어 이전에는 오리지널에서는 마커를 키네시스로 일일이 다 옮겼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동으로 옮겨지니까 그거는 되게 편하네요 여기도 원래 노드방이었거든? 그거 확실하게 기억해 여기 노드 넣어서 템파밍을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열려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열리나? 오오 어우야 나 배 터져 죽으라는거냐? 행복사하라고? 고마워 고마워 뭐 아우 개 느리네 빨리빨리 좀 지나가라 현기증 난다 마커 근처 가면 애들이 느려지고 빨개지잖아요 그거 혹시 설정상에서만 나왔던 데드스페이스 효과 아닐까요? 어? 아 그 빨개지는 효과가 마커 주변에 있어서 빨개지는 거였어? 나 몰랐어 어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애들 빨개지는지 아이징 소셜 파워 인스페스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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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맥스 잠깐만 이거 빨랩홀로 안 끊어있는데? 야 블랙홀로 안 끊어져 응 끊어져 아 이런 개색 끊어지는데 한발만으로는 안 끊어져요 저번에는 한발만에 끊어져서 어? 이것도 화염방사기처럼 되는건가? 했는데 좀 미묘하네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네 아까 내가 마지막 상점이라고 했던거 여기 또 있네요 머슥 그래서 전력을 어떻게 다시 다시 복구해야된다고? 어디로 가야 너 뭐야? 어 여기도 마스터 오버라이드 상자가 있는데? 로드 3개? 그걸 지금 줘서 뭐하노? 업그레이드 할거 다 했는데 아니 뭐 아이템을 왜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 어디로 가 전력 뽑고 저기에 길이 있었구나 가디언 다 죽여넣고 가디언 다 죽여넣고 여길 안맞네 저 지금 수트만랩이에요 저 지금 수트만랩이에요 이거 왜 있는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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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삽입? 하나 더 꽂아야 되네 지금 엘리베이터에 배터리 하나 더 있고 여기 있구만 자 이제 하나만 더 꽂으면 여기서 전쟁 날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엘리베이터 배터리를 포기하고 자 자 전쟁 갑니다 준비하시라요 어? 어? 뭐야? 무중력이 됐는데? 다시 돌아다니라 다시 돌아다니라 엑카베이션 사이트가 바로 앞쪽으로 우리 모두 자꾸 하나가 되제 미성년자분들 큰일나게 뭐 어디로 가라고 아 위쪽 오 스테티스 스테티스 잠깐만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애 조금만 천천히 보자 이런데 뭐가 있지 않을까? 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있네 뭐야 뭐야 디따 넌 네가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왜 길이 이렇게 막혀있냐? 이거 왜 굳어있어? 이거 촉수 다 안 없애도 되는 거여서? 이거 나 어디로 가야 돼? 어우 야 토할 것 같애. 올라왔다. 이제 가자. 야 또? 어 그러네 확실히. 야 라커에 가까이 있으니까 애들이 빨간색으로 빛나.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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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에 가까이 갔을 때 왜 빨갛게 빛나지? 더 강해지나?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간지인가? 그것이 간지 아 오히려 더 느려진다고? 아 더 약화되나 보다 그러면 그리고 마커 주변에서 싸워라 이건가? 이벤토리는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하지만 아 문이 잠겼어 하지만 아이템 정리를 좀 하고 가자 나중에 또 아이템 참 모자라 아이템 참 모자라 이러고 후회하지 말고 설정상 그냥 마커 근처에서 네크로호프의 활동이 제약이 된다고? 오리지널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용시켰나 보다 야 갓게임이네 진짜 리메이크 하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설정 오류들까지 세세하게 또 다 수정해가지고 뭐 위로 올라가서 이거 부셔야 돼? 진짜 게임 부셔버리고 싶네 뭐 어떻게 하라고? 오오! 오오! 리퍼가 총알을 일단 제일 적게 소모하니까 리퍼로 다 조지자 뭐여 뭐여 어디서 괴로워하고 있어 편안해지시길 제가 절대 스트레스 해소하는거 아니예요? 얜 여기 매달려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다구요 절대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여기에서 자꾸 슬렌더맨이 나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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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얼마 안남았다 힘내자 다들 하 turkey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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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그건 뭔데 이렇게 성스러운데 뭐 승천하세요 마커님 야 이제 엔딩 다 왔다고 아이템 막 퍼주네 이씨 실버도 없는 것들 드디어 인가 아잇잠깐만 아잇잘못 아 좌우 무빙 되게 현란하게 하네 방금 봤어? 제로트 회피 보는 줄 알았어 빠뿌루빠빠 그만해라 어잇잠깐만 봐 캠내나 이것들아 저 쪽 반대편은 어떻게 없애지 촉수 어딨어? 엥? 다와서 촉수해서 걸리네 이게 얘들아 어딨니? 저기요 왜 약점이 안보이지? 아 참 기감의 킨곳에 숨겨져 있네 뭐여 또 오오오 그래 다와라 다와 그래 한 번에 가자 가자 확실히 마커 주변에 있으니까 엄청 느려지네 애들이 빨리 이석 그 하이브 라인은 coming you have to make a call 뭐야 뒤에서 누가 나 때려 아니 저 개색 오지마 야 그 정도면 그냥 살아있어라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삶의 의지가 굳건한 친구가 화이팅 어 야 저기 아이템있다 나 아이템 먹으러 가야돼 꺼져 아우 풍족해요 아이템 먹는걸 막을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세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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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봐 내가 회복퀸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산지 직송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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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뽕 아이템 몇개야 아이템만 먹다가 정신이 나가버리겄네 뭐야 내 바지까랑이에 뭐가 껴있어 자 적재장치를 활성화 드디어 마커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하이브마인드를 하이브마인드를 공인 왜이래 니콜 개멀쩍한데 이거 오오오오오오 엥? 엥? 헥? 야 막 떨어진다 이제 야 운석들 떨어진다 마커를 받침대로 이동 샷을 다시 활성화 에? 어? 니콜이 잡혔어 맨 처음에 나왔던 비디오에요 이걸 보고 아이작이 구하러 온거죠 근데 보다가 비디오가 도중에 끊어졌었거든 아이작이 저녁 아이작이 아이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이작아 으깨 이 아이작이 내 진입을 창문 안하고 하지만 다른 걸음을 불러요 그리고 또는 제가 들린다 이 말은... 내가 이 말은... 내가 이 말은... 나는 이 말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항상 사랑한다고 에잉? 뭐야? 죽었어? 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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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제 끝입니다 가자 빨리 탈출해야돼 아니 그냥 같이 탈출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거여 아니 촉수물 철지와 아까비 저기에 깔아 뭉개졌어야 됐는데 와 그와중에 구하려고 하네 헐 와 아이템박스 한 30만개 지금 떨어져있는거 보이십니까 네 누가 봐도 보스전이죠 와 촉수 개징그럽게 생겼어 아니 이거랑 어떻게 싸워 덤벼 덤벼 나에겐 이제 남은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어 무빙 나오나 무빙 아.. 아니 아 왜 저기 나와 nothing 저기 아이템이 몰려있나요 후우우 윽 미쳤어요 미쳤어요 차잠까만만 잠감만만 형들 뒤지세요 아니 총알이 없어 총알 야야야 잠깐만 총알이 왜이렇게 없어 아 나 뭐에 맞았어 뒤져 총알이 없다 라인건으로 승부한다 어 무빙? 무빙?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거 아닌데 원래 라인거는 야 리퍼로 하자 그냥 어었와아아악 으아아악 아웍뜨거 으으으으으으옵 아! 오케이 아 왜 안 집혀 야 큰일 났다 안 맞는다 너무 멀어서 안 맞아 라인건으로 잡아야 되나? 아니 원거리 무기가 없으니까 좀 골치 아프네 걸려 와! 워우! 워우워워워워워워워워! 아홉! 배이베 제발 죽어라 마지막이다 아 근데 진짜 개 징그럽게 생겼다 너 그니까 덩치는 엄청 큰데 공격이 좀 소심해요 약간 뭐랄까 데드스페이스 오리진할때도 하이브마인드의 공격이 약간 좀 소심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리메이크 되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어 뭐야 으아아악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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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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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거 내가 잡다니 와 액체 표현 봐봐 얜 뭐야 저기로 가 왜 이렇게 멀리 와 땅 밑으로 꺼져버렸어요 아니 여기 감상에 젖어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와 야 벌써 다 왔네 빨리 가자 아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니콜이 없는데 하하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니콜 한명 구할려고 여기 왔는데 남은게 아무것도 없어 빨리빨리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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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이 끝이 아니고 완전 멀쩡하네요 우주선 성능 미쳤다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아이작 얼굴이 한번도 안나오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얘는 초반부터 좀 보여줬어가지고 조금 감흥이 덜하긴 하네 아 저 영상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얘 이제 어떻게 사냐 얘 이제 어떻게 사냐 데드스페이스 엔딩 니콜이 안나올줄 알았는데 니콜이 오리지널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아 솔직히 임팩트가 좀 아쉽기는 하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니콜이 마지막에 아 근데 저게 오리지널에서는 네크로머프화 돼서 덮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환각 같네요 그죠 니콜이 네크로머프화가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네크로머프화가 아 생각해보니까 될 리도 없네 니콜은 자살했잖아 뭔가 오리지널에 비해서 진짜 많이 디테일해졌어요 게임이 아리까리 했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듬고 그래픽도 개선하고 와 연출이 난 진짜 소름이네 진짜 오리지널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좋게 바뀌어서 출시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재밌게 플레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데드스페이스 2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 진짜 그냥 배드엔딩이네 2가 안 나오고 이대로 끝나면은 그냥 니콜한테 공격당해서 아이작도 죽는 최악의 배드엔딩 솔직히 2부터 좀 요상해지긴 했었어 데드스페이스가 데드스페이스는 원래 1으로 딱 깔끔하게 끝났어야 진짜 최고의 공포게임이었는데 이제 1이 너무 잘 되니까 2도 만들어야지 근데 2도 사람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서 이제 3 만들자 했다가 이제 완전 3에서 개 뇌절 쳤죠 그 꼴만 안 났으면 좋겠고 어제 리메이크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 리메이크 버전으로 2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2, 3, 4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하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2로 잡치고 싶진 않아서 토닉 분기점은 넘었겠지? 당연히 데드스페이스 대성해가지고 더 좋은 시리즈로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픽도 진짜 발군이었고 나 이거 풀옵션으로 돌린 거 정말 아아 너무 행복하더라 플레이하면서 계속 눈이 즐거웠어요 자 1회차 클리어 엔딩 특전 5만원 파워노드 10개 어 드디어 레벨 6짜리 슈트가 해제가 됐군요 진행사항이 저장되고 플러스가 생겼는데 이게 2회차에 다른 엔딩이 또 숨어져 있대요 2회차로 플레이할 때는 뭐 마커 파편? 마커 조각? 같은 것들이 스폰 되는데 어 여기 새 게임 플러스 생겼다 이걸로 이제 이어서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새 게임 플러스를 시작하면 완료한 게임에서 사용했던 무기 아이템 크레딧 업그레이드가 이전됩니다 자 이 새 게임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플레이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그냥 엔딩만 찍어서 올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는 다 할 테니까 풀 버전은 풀레임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정말 즐거웠습니다 1회차 플레이 데드스페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1회차 플레이 Prairie 보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플레이 후 2회차 플레이 1회차 플레이 1회차 플레이